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그날을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시골에 꼬든 이야기라든지. 어르신들이 다 오시거든요. 왜 몇 분 정도 오세요? 세 분이요. 오신 거 오세요. 나올 사람은 3분의 1분 오시는 거에요. 50분. 후보님. 엄청난 정보를 알고 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저쪽 뒷방에 어르신 여섯 분이 계신데. 막 고고 막 이러면서 어디 가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고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고고 샀구나. 아니 아버지. 아니 아버지. 아니 40살 진짜 안 들려. 야. 목소리 젊지. 정반 놔주세요. 정반. 그냥 이렇게 합시다. 손, 발, 땅을 쓰는데 그 중간에 아까. 사명 씨처럼. 손. 손 씨 아저씨는. 병. 병적인. 뭐. 호색감. 호색감.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채통을 지키셔야죠. 충분히. 안 줬을 거야. 아이디어 좀 내세요. 제가 하실 일 없으면. 아니 뭐가 제일 필요하단 말이야. 현대는 제일 필요한 게 아마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게 더 좋지 않나. 보라야 왜 왔어. 아 여기 커피. 너희들. 몰래 들어와야지 그렇게 티나게 들어있냈네요. 너희들 벌써 이렇게 둘이 다닐 거야. 오빠 오늘도 시원한 거 드시면 안 돼요. 아니 그 염탐하러 왔는 모양인데. 아니 아니에요. 염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모님. 아니 아무래도 저기 염탐하러 온 거 같아. 그렇죠. 빨리 내보내요. 이미 다 됐다니까. 여기 50만원씩 갖고 와서. 아들 이 인구가 있으신 거 같은데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서로 사인해 주시는지. 아 잠깐만 저 해주세요 저. 야 야. 도영 맞죠? 오빠? 오빠? 나 자세히 하는거. 내게. I just wanna be the one for you. On my love. All my love. 내게. 병신 안 차리 번가. 등장했으니까. 어이구 위험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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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맨이 평발이시다. 두루루루 이제 잡아, 하나! 하나, 뛰어져! 앞에 잡아줘! 하나, 둘, 셋! 와우! 어떻게 몰라! 이게 제일 좋아요! 여기 좋아! 이쪽이 가운데, 가운데! 우리들이 처음으로 응원한 결과예요! 너무 좋아요! 버스를 한번 가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 계속 돌잖아요, 마을에서 한 대밖에 안 돌잖아 그러면 오늘 저녁 아웃실에서 와우! 우와! 우와! 고맙습니다! 일단 이거를 저녁에 붙이고 아이가 일단 붙여서 날리고 붙일까요? 조금만 더 쉬었다가 우리 현수방 만나요? 제대로 해요, 이사석 와서 전화해! 가게 쓸 때 쓰는 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쓸 때 쓰는 건 아까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총무회계라 아닐까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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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디자이너가 사진 좀 보내줘 봐요 그리고 이 돈을 쓴 거를 전부 다 기록을 해야 돼 도영아 너를 의심해서 영수용 첨부해야 돼 이따가 아니면 쓴 물어보고 수근이 형한테 전화해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게 나중에 해계 장부가 무조건 우리가 승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아 진짜요? 제출하면 만약에 이게 장부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시다니까요.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안에서 혹시 단순인데도 무효로 만들자고요? 만들어야죠. 아직 끝까지 가는 거지. 마음이 크신 거죠? 당연한 거죠. 일단은 뭐 제가 아픈 가구 추억도 있고. 아직까지 선거 나가서 한 번도 반장선거는 안 나가봤습니다. 아직 선거 다 한 번도 이겨보지도 못했는데 이번 이정선거는 한 번 꼭 이겨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